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SBB 파산 이슈와 관련해서 떠들썩합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납북을 많이 축소하기는 했는데 이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창에 보시면 제가 차탄을 올려놨죠. 차탄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트가 주말에 여러분들 급락을 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차트입니다. 우리가 SBB 파이낸셜 그룹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게 1983년도에 설립이 된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나의 본사를 두고 있는 은행인데요. 이 SBB 파이낸셜 그룹의 차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판교 정도 되잖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업은행 중에서 미국에서 16번째 정도 된 큰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만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정하기로 했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뉴욕의 시크리티 은행이 또 폐쇄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열어보시면 미국의 지금 상업은행의 주가 흐름을 오늘 밤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 은행이 JP모간체에서인데 JP모간체에서가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요.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브라우스 보니까 2.54%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시가총액 2위가 벤코브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3위가 웰스파고고요. 4위가 시티그룹이고 5위가 US 벤코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밤에 미국의 지금 은행주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JP모간체에서의 주가 흐름, 벤코브 아메리카의 주가 흐름, 웰스파고의 주가 흐름, 시티그룹의 주가 흐름, US 벤코브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있잖아요. 오늘 마이너스에서 지금 브라우스로 돌아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번에 파산하면서 3월달 F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그동안의 빅스텝 행보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었는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브라우스로 돌아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지금 파산이 왜 일어났는가. 왜 여러분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높은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사실 파산한 겁니다. 물론 실리콘밸리에 특수성은 있습니다. 특수성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요.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FMC 기간 동안에는 보수적으로 관점이 필요한데요. 아마 3월달 F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행보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빅스텝도 높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베이비 스텝 행보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기준금리가 결정된 이후에 한 30분 뒤에 보면 파울 의장이 연설하잖아요. 그 파울 의장 연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월 23일까지는요. 여러분 좀 박스건 행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요. 확실한 종목이 있죠.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라든 주가가 싼 주식들 있죠. 그런 실적과 성장성 있는 기업 그리고 주가가 싼 주식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매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실리콘밸리의 은행이 파산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좀 무너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fmca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그런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재와 호재가 혼합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 지수는 박스건으로 아마 좀 행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mca 결과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